크래비티입니다. 올라가주세요. 어서오세요. 크래비티. 네 크래비티. 사실 앤커테이버니까 몬스타엑스 이후 선보인 2020년에 되면 구인조 보이그룹입니다. 윗착에서 서주시고요. 최대한 윗착에서 서주시고요.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입니다. 왼쪽. 손흥사로 한번 포기해볼까요? 왼쪽. 기다리듯이 바라봐주시면 크래비티죠.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!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. 화이팅! 네 왼쪽입니다. 왼쪽. 네. 하나 둘 셋. 화이팅! 계속해서 왼쪽 바라봐주시고요. 쉽게 출격을 가져가는 표정과 표정 부탁드리고요. 이번엔 반정이 넘치는 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. 하나 둘 셋. 네. 네 감사합니다.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주세요. 인사. 이번에도 화이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. 네. 아우 에너지 넘칩니다. 우리 아침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요. 네. 또 준비하신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있다면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공개인 쪽으로. 네. 정리 씨가 깊은 웃음을 주고 들으셨네요. 좋아요. 마지막으로 반정이 넘치는 발견 표정. 하나 둘 셋. 좋아요. 네.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. 이번에도 화이팅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우 에너지 넘쳐요.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.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반정이 넘치는 표정과 포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도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분들과 기자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크리티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키웨트 컨셉. 안녕하세요. 크리티입니다. 아 네. 안녕하세요. 우선 오늘 만두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오토토킥이나 Haze of Waze에 이렇게 출연을 드려서 정말 영광이고 저희 크리티가 이 로드토킥덤을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게 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그룹 색깔도 좀 강하게 얻고 싶고 또 저희의 성장, 실력적인 성장면에서도 좀 더 발전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팀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모두 다 간절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결국은 또 배우면서 또 더 강해지고 단단한 팀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저희 크리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로드토킥덤의 Haze of Waze가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희 1호팀 모두 아 잘하는구나. 그리고 저희 2호팀 모두 무대를 한 번씩 꼭 챙겨 봐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가지고 이쁜 기사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팬분들도 입속을 많이 내져가지고 로드토킥덤의 Haze of Waze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할테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러비티 저희 열심히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크리티 씨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크리티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리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티 조심히 또 3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우리 영준 씨는 또 로드토킥덤 많이 받아라고 이 로드토 모두를 사랑해달라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정모 씨 끝까지도 검지척을 팬분들에게 입사 좀 드리게 해주셨습니다.